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부모님께서 선생님이시고요. 굉장히 낯을 가리지만 금세 침대해지시는 분이고요. 맞아요. 뭐랄까 방송에서 조건 받기보다 사실 뭔가 통통할 수 있는 착한 수 있습니다. 꼭 넣어주세요, 이 부분.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그날 받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탬버린트 캠페인 촬영입니다. 맞아요. 오늘 촬영했다고 해도 되나요? 오늘 촬영은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과 아름다움입니다. 아니 오늘 완벽과 아름다움은 거기가 있잖아. 안 되겠다, 다시. 피피. 아니 촬영도 이렇게 되나요? 오늘은 좀 색다른.. 어떤 게 색다른까요? 되게.. 얼굴? 메이크업과 헤어와 나 오늘 전부 여기 찍었어요. 여기 있어요? 컬러가 뭔가 다 색다른 트름입니다. 결과물로 확인하시죠. 오늘의 영상은? 네, 저는 더 좋은데요. 계속 준비하시죠. 잘 찍어먹는 거에요. 엄청 잘해 너무 오래 너무 오라고 이제 걸어가면 이렇게 지명 촬영을 멈추는 건데요 하지만 또 바쁜 너희때문에 사진을 사고 왔습니다 아직 영상처럼 남아있으니까 네, 또 우리를 만나고요 즐거운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맞춰갈 때 저는 즐거워먹고 싶습니다 오, 조명 좋은데? 자영합니다 여기는 자영장입니다 여기는 아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배워야겠어요 왜냐면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네 levels을 만났어요 저는 새로운 어떤논리에 대한 공개섭을 하는 것처럼 이쁘게도 도착해 너네나? 네 너네나? 뒤지니 앗 벚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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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진짜 힘들었어 다음 시간은 8시 56분입니다. 오후 3시에 시작해서 7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반 이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. 비상사태예요. 3분의 1 왔다고요? 3분의 1 왔다고 합니다. 앞으로 남은 액션 씬을 어떻게 소화할지. 조명이 무섭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좋지. 이쁘다. 나 손 떨려. 아니 바딜바딜 떨려서 해. 밖에서 춤출 때도 안 떠는데 지금 여기서 바딜바딜 보여요. 뭔가 하나가 잡아주면 여거랑 어울릴 것 같은데. 보라색으로 쪼거나 찍을게요. 오 예뻐. 느낌 있지 않아요? 나 너무 예쁜데? 네. 예쁘네. 나는 30대만 개질리거든요. 예쁘다. 예쁘죠?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. 한 번 들어볼게요. 이거 너 다 예쁘다. 오케이. 갈아버지. 어 여기. 오우. 수정이 어렵다. 거기서 거의. 이거 김제인 작가 초기 작품이거든. 초기작. 초기작이여서 약간. 네. 이게 시중독. 여기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. 죄송한데요. 어? 그러네요. 강예 씨. 뭔가 그린 후. 아프리카 느낌. 아프리카 느낌. 아프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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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원래 휴식시간을 이렇게 활용적인 게 보내고들 합니다. 오늘은. 네일레슨 시간이라고 해서요. 은경언니의 지휘 아래. 새로 이렇게. 다 모두 이렇게 손톱을 해봤는데요. 솔 한번 이렇게. 다들 모아보시고. 새로 유행할 것 같은 네일인데. 유니스텔라가 맞더라구요. 유니스텔라네일인데. 이건 은경언니 말고 못 하거든요.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생각보다 이 느낌 내기가 어렵다고요. 짠. 이건 재미가 해줬어요 이것도 해주세요